첨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길렀다 하더라도 까다롭게 기른 재배작물을 이대로 낭비할 수는 없겠죠? 이곳에서 얻은 채소는 구내식당으로 옮겨지고요. 깨끗하게 세척한 후 식자재로 활용됩니다. 이제 막 수확한 신선한 채소. 보기에는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하나, 둘, 구내식당으로 몰려든 직원들의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회사 내부 식물농장에서 얻은 채소는 샐러드로 변신해 자율 배식대에 올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회사 건물 안에서 농경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재배해 먹게 되는 징귀한 경험. 이젠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롭습니다. 처음에 입사해서 여기서 식사를 했을 때는 여기서 키운 식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먹었었거든요. 회사에서 직접 키운 식물이라는 걸 알고 되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고 다른 회사로도 점차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작물을 이용해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한다는데요. 기업은 더 나아가 고기능성 개인 맞춤형 농작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체류, 역체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조금 더 이로운 그런 신선 채소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복지를 실행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배 레시피 연구와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해서 연구를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실내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스마트팜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라는데요. 특히 개인의 질병과 체질에 맞는 식물의 기능 성분을 극대화하고 이를 제공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농업을 하게 되면 밀폐형으로 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농업이지만 다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전통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땅에서 뭔가 우리가 경작을 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도시농업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다양성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